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반갑습니다. 창비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갈치전골탕 준비했고, 이거는 물파래무침, 석박지하고 프랭크 소시지. 창비를 잊지 말아주시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 . 천천히 먹은다 맛있는데요. 저의況 that 5 amazon obs operator 감자네용 치즈가 좋았어요 BEC8 어떤 영상으로 Video 너무 맛있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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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달콤달콤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해요 바삭바삭 새콤달콤 초콜릿 닭다리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양념장 초콜릿 바삭바삭 매콤달콤해요 소시지 팽이버섯 오징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오돌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